하나님 말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교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님의 도로로 신장하여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참가 너는 마음의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보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오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야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혼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찬양 내 찬양 있겠습니다 찬양 내 찬양 정보 소금 내 내 그날까지 발습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족속에 내 맘에 일어나는 그날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 모든 족속에 모든 그날까지 내 주에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족속에 내 맘에 일어나는 그날까지 응답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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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는 외로워도 외롭지 않아 일심부로 그의 나라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나는 외로워도 외롭지 않아 나는 외로워도 외롭지 않아 내 맘에 일어나는 그날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 모든 족속에 내 맘에 일어나는 그날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는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 나는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 전심으로 빛의 문화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나는 그 ring에 일어나는 그날까지 밤하여 옛날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는 외로워도 외롭지 않아 내 꿈에 도착한 날 만드는 날 공의 환한 그 미래는 날 고단히 이런 기업에 내 맨날 심장심 내 속도 내 맨날 옆에 그곳에 내 맨날 내 맨날 내 맨날 내 맨날 공의 환한 그 미래는 날 고단히 이런 기업에 내 맨날 심장심 지속도 내 맨날 옆에 그곳에 이 맨날 내 맨날 내 맨날 그곳에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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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찬양 가사 중에 보면은 모든 족속이 복음 듣는 그날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했습니다 또 모든 족속이 복음 듣는 그날까지 말씀을 승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이 모든 족속 2, 3, 7 복음하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결론을 우리의 결론으로 붙잡아야 되죠 우리의 인생의 결론 2, 3, 7 살리는 축복 속에 있다면은 오늘 마지막 가사가 그날 그때 그곳에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그 속에 있다면은 이런 모든 개인과 가정과 산업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이 2, 3, 7 나라 살리는 축복이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결론인 2, 3, 7 나라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매일매일 매주 매주마다 확인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항상 완성된 복음의 말씀과 동행하라 한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답을 주셨습니다 항상 완성된 복음의 말씀과 동행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정인으로 세워지게 되고요 그 정인으로 세워지는 그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2, 3, 7 나라를 살리는 기한 축복된 정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성경에 보시면은 여러분 환경이 이렇다 저렇다 상관없이 항상 완성된 복음의 말씀과 동행한 자들은 늘 어느 자리에서나 정인으로 섰고 2, 3, 7 나라를 살리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미 우리가 딴 데서 찾지 마시고 그 모델을 그 정거를 성경을 통해서 찾으면 됩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많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성된 복음입니다 그 완성된 복음과 동행하느냐 그러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정인으로 세우셔서 2, 3, 7 나라를 살리는 축복 속에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이 안에 꼭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된 복음을 주신 그 사실을 가지고 동행하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상을 향한 마음입니다 2, 3, 7 를 향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2, 3, 7 나라 살려야 되겠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이 2, 3, 7 나라를 향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익숙하니까 편리하니까 세상 방법대로 지난 날 우리가 살아온 그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방법들은 뭡니까 좀 열심히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가고 또 많이 노력들 하고 물론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는 천번을 살아도 실패하는 인생이 돼요 한 번뿐인 생애지만 만약에 여러분에게 천번에 사는 생애를 허락하셨다 세상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분명한 것은 천번을 살아도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안에 세상 방법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시자 구원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완벽하게 때마다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내가 인도를 받고 있는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체크해야 합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다 보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세상 살아가는 삶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편리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걸 따라가요 그러면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정말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하나님 주신 방법이 맞는가 그 하나님 주신 방법 속에 서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2, 3, 7 나라를 살리는 축복된 응답들을 그 속에서 주시게 되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확인하고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3, 9, 3입니다 아마 계속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3은 무엇입니까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면 그 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오력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9는 뭡니까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축복은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 보좌의 축복 속에서 3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3초월을 하락하시고 3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보좌로 말며 주어지는 9가지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의 비밀들을 누르게 되면은 3시대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진정한 승리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면은 3 9 3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을 누린다면은 그 속에 보좌의 축복을 비밀을 누리고 회복한다면은 3시대를 살리는 기념한 축복된 응답 가운데 저절로 2, 3, 7을 살리는 그냥 축복된 역사 속에 들어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성경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된 역사들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뭐냐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과 함께 오력 그 속에 주어지는 보좌의 축복 그로말며 3시대를 살리는 축복 그게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자꾸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다른 것을 그래서 실제적으로 2, 3, 7 나라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결론인데 그 축복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13장 지난주에 살펴보고 14장을 넘어서서 15장 들어왔어요 그런데 13장에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4장 14장에 넘어가면 먹는 음식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1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물질 문제 특별히 11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15장에 보면 마지막에 또 보면 가장 중요한 예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부분들은 무엇을 말하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불신자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13장 14장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불신자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 주신 그것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교의 성도들 이 안에 시작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로 다른 것 붙잡고 여러분 그것 실패하는 인생인데 그것 살아가지 마시고 이 안에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냥 축복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2, 3, 7 나라가 하나님의 결론인데 2, 3, 7 나라를 향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위해서는 먼저는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는 애급 땅에서 종되었던 극과 내 하나님 요하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요하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날마다 가장 먼저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으로 나를 살린다면 주변에 그 어떤 환경과 문제들도 상관없게 됩니다 복음으로 나를 살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 날지라도 그 좋은 환경이 결코 나에게 복이 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그냥 축복된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응답 있다 없다 여러분 지금 응답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복음으로 나를 매일매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미하신 축복된 역사 그 자리에 서있게 됨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느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규례로 잡으세요 그게 뭐냐 하면 매일의 삶에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5분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아니 5분 사실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5분도 많아요 예 엄청 길어요 맞아요 그래서 5분 안 되는 사람은 정말로 1분 2분이라도 내가 묵상하는 시간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정말로 2분이라도 하루에 2분이라도 묵상하는 시간 속에 들어가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 때문에 먼저는 여러분의 영이 살게 됩니다 영이 살아나요 여러분 정말로 2분이라도 묵상 속에 들어가면은 여러분에게 창조의 빛이 임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모든 어둠의 역사를 물리치는 창조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왜 자꾸 정신병동처럼 바뀌어집니까 이 창조의 빛이 임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은 정신병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이 아시아입니다 정말로 조용히 이분만이라도 명상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방법이 말하는 명상이 아니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은 나의 영이 살아나면서 내 안에 빛이 임하고 거기에 무한한 능력으로 창조된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날마다 수임을 얻고 회복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과 짐승과 다른 구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집에서 애완견을 잘 키우고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부는 날짜라도 개는 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이 힘을 얻는 그 시간들 가지면은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살게 되어주는 축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몇 분요? 2분 네 5분 좋습니다 5분 안 되는 사람은 2분이라도 그러면은 내 영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뇌도 살아나요 이런 많은 갈수록 조급 환자들이 많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고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어요 그게 뇌에 산소가 공급되는 부분들이 작아지면은 그로말미암아 사실은 육신의 많은 부분에 영 정신적인 부분에 문제가 오믄 이미 과학적으로 통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이 조용히 하루 5분만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의 뇌도 살아나요 그래서 장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요?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호흡 안에 정말로 우리의 뇌 안에 산소가 들어올 때 우리의 뇌가 살아납니다 조용히 묵상하면 소흡하게 될 때에 우리의 뇌가 살아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뇌가 살아난 것 더불어 또한 눈에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몸도 살아납니다 하루에 5분 가지는데 몸도 살아나요 4경전 2장 17째로 보면은 마지막 때에 말세 남녀정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는데 어디에 육체에 부어주시겠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육체에 부어주시겠다라는 말은 나타나도록 하시겠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5분의 시간들 묵상 시간을 이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규례로 딱 잡으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그와 더불어 우리의 뇌가 살아나고 우리의 몸이 살아나는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응답이 뭡니까? 결국은 미래를 보게 됩니다 미래를 보게 돼요 그래서 4경전 2장 17절에 젊은이들은 한상을 보고 넓게 드는 꿈을 꾸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미래를 본다는 말이에요 미래를 보니까 오늘에 있는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미래를 보니까 오늘 내가 어떤 면에서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위기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 많은 갈등들이 어디든지 있잖아요 문제도 어디든지 있고 언제든지 있어요 언제나 있고 어디든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영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고 우리의 몸이 살아나니까 그 속에서 5분의 묵상을 통해서 미래가 보여지니까 미래 속에서 오늘 문제를 볼 때 문제 속에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갈등들 그 갈등 속에서 내가 갱신할 부분들이 보여지게 돼 있고요 위기 가운데서 위기인 줄 알았는데 미래를 보고 내게 주어진 지금의 위기를 보니까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기회로 주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결국은 뭐냐 영측스밋입니다 영측스밋이 되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 산에 정상에 올라가면 밑에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한 5분의 묵상 시간을 통해서 영을 살리고 몸을 살리고 또 여러분 내일을 살리면 미래를 보게 되고 그 속에서 많은 문제와 갈등과 위기 보는 것에 대한 답이 내려지게 돼 있고요 그 축복된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뭐라 하느냐 영측스밋이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영측스밋에 하루 5분의 시간을 더 가지고 묵상을 가지고 영측스밋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말씀이 맞아져요 말씀이 들려져요 말씀이 나와 맞아져요 많은 분들이 말씀이 나와 안 맞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이 현장과 안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영측스밋에 딱 쓰게 되면은 이상하게 하나의 말씀인 내게 그대로 맞아져요 그래서 중량선 말씀을 그냥 듣지 아니하고 성취될 말씀들로 붙잡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중요한 계획들을 알리시죠 하나님 일하는 방법이 그래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미리 줘요 뒤늦게 다 지나고 나서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미리 줘요 말씀을 이상하게 내게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듣는데 그게 나의 오늘이 보이고 지난 한 주간에 삶이 보여지고 앞으로 한 주간에 하늘을 인도하실 부분들이 보여지면서 그 말씀이 내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내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측스밋이 되게 될 때 말씀 듣는 것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 때에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계세요 아담 때에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지금도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데 아담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오셨고 지금도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가 우리가 그냥 살면 실컷 고생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다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마태원 1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창세의 3장 속에 빠진 인생들은 사단의 12가지로 말미암아 시간 가면 갈수록 분명한 것은 짐들이 계속 지어지는 겁니다 갈수록 더 가중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장 28절에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시기하리라 무엇으로 시기하느냐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으로 시기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도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받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그냥 내게 받아지질 않아요 여러분 영책 서비스에서는 말씀이 나와 연결되어 삶과 연결되는 부분도 잘 알게 될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일어서고 나가면 말씀을 잊어버려요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께 이루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하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도록 그게 기도예요 사실은 여러분 정말로 강단에 선포되어진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내게 각인되어지면 그게 우리의 모든 현장에 뿐이 내려지고 산업의 체질이 되어지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 익숙한 쪽으로 편리한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내 생각대로 사람의 여론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사람의 여론 따라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소리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듣는 소리는 물론 세상에 나가서 현장에 듣는 소리도 물론이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조차도 듣지 말아야 될 소리들도 듣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소리가 있고요 또 세상 소리도 교회 안에서 해요 또 그 소리들이 전부 다 맞는 소리냐 정말 그렇습니까 틀린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말에 휩쓸리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받는 말씀이 내 생각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세상에 사단의 말들 사람의 말들을 옳게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구분할 수 있게 되고 그때 오는 응답이 정인으로 딱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장세기 39장에 보면은 2절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조로함이 없는 삶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겁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부조함이 없는 삶이 되니까 보디발의 그 유혹 앞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요셉이 형통한 삶이 되었는지 이미 장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약이 꿈이 되어서 나올 정도로 말씀이 각인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삶 속에서 유혹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장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이 주신 요셉이 주신 은약 아닙니까 2, 3, 7의 은약이에요 그런데 그게 요셉에게는 꿈이 되어질 정도로 이미 말씀이 자기 생각으로 되었다라는 거 실제로 말씀이 각인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흉통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위시 10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조함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대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부조함이 없다 여러분 부조함이 없는 삶이 되어지니까 그 수많은 위기 앞에서 다위시를 죽이기 위해서 사울왕 특별특수부대를 조직해가지고 다위시를 죽이기 위해서 죽이기 왔잖아요 그 많은 수많은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다위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었기 때문에 부조함이 없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각인되어지고 붙잡혀짐으로 형통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여 여러분 축구합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건 딴 것이 아니에요 먼저 정말로 우리가 하루에 5분을 놓고 묵상 시간을 통해서 나의 영과 나의 내와 몸을 살리는 축구 가운데 미래를 보고 영직섭비실이 딱 세워지고 그때부터 말씀 듣는 것이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말씀 듣는 자세가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 생각이 되도록 부착해 되는 힘도 그 속에서 주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될 때에 형통함의 축복 모자라하지 않는 부족하지 않는 형통함의 축복 가운데서 정인으로 딱 쓰게 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된 역사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성인이 되어지면 여러분 2, 3, 7 나라 살리는 축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2, 3, 7 나라 살리자 살리자 해서 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부문을 놓고 하나님 주신 증거를 가지면 그게 2, 3, 7 나라와 연결되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라며 주일학교 사회관은 교사분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 교육자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맡고 있는 한 부서에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정인으로 딱 세워지게 되면은 그 응답이 필요한 가장 높은 자리까지 하나님은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축복된 현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다른 게 성공이 아니라 그런데 한 부분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게 2, 3, 7 나라를 살리는 그 축복과 연결되게 돼 있어요 나는 한 부분에 응답을 받았는데 그게 이상하게 2, 3, 7 나라를 살리는 그 축복과 연결되는 그래서 여러분 보좌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좌의 축복을 받게 되면은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그게 2, 3, 7의 빛으로 나타난다 했잖아요 나는 한 부분에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증인으로 썼는데 그 축복된 응답이 2, 3, 7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역사 속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2, 3, 7 나라를 살리는 증인으로 써야 되는데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발전하면 할수록 힘듭니다 발전하면 할수록 개개인은 고생이고요 힘듭니다 지금 보세요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 정말로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마약과 타락과 범죄로 미국은 이미 청소년조차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그래도 그나마 선진국이라고 잘 살다고 하는 일본은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정신병자들이 수투루해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자칭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 그게 독일입니다 독일은 어떻습니까? 자살자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세상 방법 따라가면 결국은 멸망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방법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좀 무시하다 할지라도 좀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 붙잡고 언약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준비된 축복 393 그 축복의 비밀을 계속 기도로서 누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교에 보면 아브라함 세상 흐름 세상 방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쏟아부었어요 내가 너로 말면 천하마미를 복받게 하겠다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세상 흐름을 따라가던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셨는데 그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나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여러분 세상 방법 세상 흐름 따라간다고 잘 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결국은 무너집니다 바벨탑이에요 결국은 멸망입니다 설령 지금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로카의 갈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축복하고 조카로도 축복해가지고 따로 떼어놓는 작업을 하셨는데 먼저 아브라함이 조카로스에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다시 말해 네가 좋은 땅 택하라 그럼 나는 산지 택해서 갈게 그런데 로스는 세상 흐름 세상 방법대로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해서 소동고모라를 땅에 치해서 나갔어요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나중에 아브라함과 로카 상관없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결과는 로스의 가족들은 소동고모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 양보하고 창의 13장 14절은 로스의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냐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네게 줄이라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의 흐름과 방법으로는 로스의 똑똑하죠 뭔가 그래도 배경이 있어야 살아남을 것이 아닌가 그 배경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로스는 눈앞에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한 겁니다 세상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결국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은 왜 삼촌이 왜 굳이 그래야 되냐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눈을 떠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바라보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네게 줄이라 했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장세기 14장에 보면 연합군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사실은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려온 318명 가병을 데리고 가지고 조카로스를 그의 가족 구출해 내잖아요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간 조카로스를 구출해 내오면서 승리를 이끌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소동고무라 왕이 욕을 했습니다 네가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전리품은 네가 가지라 세상 사람들의 흐름과 세상 방법은 그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노해했어 그렇잖아요 실오라게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했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방법 따라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장세기 15장 1절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느냐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했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방패로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막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축복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조금 무시가 닳지라도 여러분 조금 무시가 닳지라도 세상 어름 세상 방법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최고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잡는 것 그게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의 문제는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결국 장세기 3장으로 말해서 사단의 12가지 문제 속에 모든 사람들은 다 거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 수만 가지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해답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분에 진짜 우리가 해답을 가지고 살면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우리는 증인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저와 여러분 통해서 전도의 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게 돼 있어요 언어가 다릅니다 문화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색 보금인 예수가 그리도라는 사실로 전도되어지는 것이 그게 참된 성교입니다 성교는 그냥 가서 보금전하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임에 원색 보금을 가지고 전도하는 그 자체가 그게 성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만들어 놓은 어떤 문화로도 전부 허감의 문화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보금으로만 그리스도로만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며 이미 있던 문제들이고요 안 그래요? 지금 세상의 문제는 이미 있던 문제들이고 사람들이 했던 것들을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도 영적인 문제는 다 똑같아요 어느 시대나 시대가 바뀌어진 날짜라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다 같아요 그래서 해답은 언제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인종이 다를 수 있어요 문화도 다를 수 있어요 언어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금은 오직 예수가 그리도의 심이 보금이에요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시대에 최대 실패자는 누구냐 모든 나라 모든 시대에 최고의 실패자는 누구냐 보금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의 실패자요 반대로 최고의 성공자는 누구냐 보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최대의 성공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한시대 최대의 성공자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사실은 어쩌다 보니까 이게 원색적인 보금을 계속 우리가 들어왔고요 이 보금을 우리가 이것 아니면 세상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 2, 3, 7 살리는 기한 축복된 역사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이끌어오신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이제는 세상 나라 오직 그리스도 보금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우리가 2, 3, 7 나라를 살리는 2, 3, 7 나라를 향하는 마음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가져야 해요 보금 알고 있는 최고의 성공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2, 3, 7 나라를 살리라고 그래서 우리의 그릇들을 준비하십시다 2, 3, 7 나라를 향하는 마음 그릇들을 준비하십시다 오늘 성경 신명기 15장에 보면 7년 후에 면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 이야기하고 있고 남녀 종들을 풀어주라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하라 쭉 말씀하고 있었던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살릴 큰 민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큰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 정말 우리가 큰 그릇을 하나님이 주실 축복된 역사를 붙잡고 큰 그릇을 준비하십시다 내게 있는 틀들을 깨야 합니다 4경의 11장 1절에 18절에 예로살렘 교회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는 틀들을 깨지 못해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을 붙잡고 있어서 결국은 2, 3, 7 나라를 살리는 축복을 예로살렘 교회에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틀을 깬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2, 3, 7 나라를 살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결론은 2, 3, 7 나라입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틀들을 깨뜨려 버리고 2, 3, 7 나라를 담을 수 있는 마음 그릇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고 보호자에서 능력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왜 2, 3, 7 나라를 살려야 하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 마음과 생각들을 이제는 틀들을 깨뜨려감으로 2, 3, 7 나라를 행하는 마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하나하나 준비해서 나가십시다 우리 검정전두학교 때에 우리 사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포럼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전사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 마음에 딱 담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하나교회가 성교를 일본 성교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본 성교를 시작하면서 그것도 일본 성교의 성교사분을 두 분이나 보내면서 그 성교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어떠면 우리 하나교회 성교 역사 속에 일본 성교를 통해서 모든 나라의 성교사를 파성하고 모든 나라의 마음이 담을 수 있는 그 축복의 문들을 여신 것이 일본 성교예요 그런데 일본 성교 그 당시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목사님으로 계실 때에 일본 성교를 하겠다 할 때에 문제는 성도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일본이냐 하필 그래 다 아는 부분들 아닙니까? 왜 일본이냐 그러면서 대구 시내 많은 목사님들이 일본 성교한다니까 모두가 하나같이 고개를 저으면서 말리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일본 성교가 안 된다 왜냐 그 당시에 사실은 우리 지금 원화보다도 엔화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성교하기 위해서는 단임 목사님 사례보다도 더 많은 돈이 성교사에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아니 어느 성교사를 단임 목사보다 더 많은 사례를 줘가지고 성교사 파손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반드시 일본 성교는 실패한다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일본 성교를 진행하시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교라는 부분을 놓고 우리의 틀을 그 당시에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틀을 깨뜨리게 했던 것이 일본 성교였다라는 것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오신 부분들이 쓰신 부분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지금 50주년 작년에 인도 응답 50주년 우리가 인도받으면서 본격적으로 237 나라를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일본 성교를 더 틀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축복의 역사들로 인도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시간표 속에는 237 나라라는 사실을 놓고 틀을 깨뜨리시면서 전 세계 237 나라를 렘렘터를 통해서 소통하는 기한 축복된 이 일으로 승리는 기한 축복된 그 중심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그릇들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처럼 틀을 깨뜨리지 않고 전통 속에 매니시면 안 돼요 우리의 틀들을 깨뜨버리고 정말로 그릇들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것이 비대면의 대면화 앞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억의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방송 시스템을 교체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요한 응답으로 보고 있어요 중요한 응답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분을 놓고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틀을 깨뜨려서 하나님이 237 나라를 우리 하나교를 통해서 축복하시겠다 살리시겠다라는 증거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에게는 정말로 주의종들은 70 제자 그를 통해서 237을 연결하는 건 놓치지 말고요 모든 중직자들은 교회 안의 사역도 안의 사역이지만은 왜 중직자를 세웠느냐 교회 안의 사역이 아니라 현장 사역에 귀중한 여러분이 받을 응답들이 있기 때문에 중직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교의 중직자들은 70 현장을 놓치지 말고 그 70 현장에서 응답받음으로 그게 237과 연결되어지도록 모든 주의종들은 70 제자와 함께 그게 237과 연결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중요한 축복을 놓고 틀들을 그릇들을 준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담고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그냥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사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깨닫기만 하고 믿음으로 언약만 붙잡으면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된 역사에 저와 여러분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먼저 나를 살리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 응답 가지고 237 나라를 살리는 귀한 증인들로 우리 하나교의 모든 성도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결론인 237의 은약을 붙잡고 이 일을 위해서 먼저 복음으로 나를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의 종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중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성교지와 지교회와 온라인으로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